우리 아기 개 귀여워 하고픈 거 삭다해라 아가야 너도 아빠 보고싶지? 아빠 빨리 오세요 해봐 응? 엄청 친거 같은데? 근데 아직 태도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 너무 이른데? 설마 천재?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우리 아기 천잰까봐 분명 우리 아기씨는 마마를 또 닮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불길한 소리를 아니 내 새끼가 날닿는데 왜 그렇게나 불길할 일이야? 당약 드실 시간입니다 마마